저희 아버지님이 돌아가신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제가 맡게 됐죠 그리고 스텝이 전임사역자가 200명 미국 돈으로 25만 불 그러니까 2억 5천이 되는 건가요? 매달 2억 5천이 필요했습니다 매달 월급 주고 운행하는데 한 달에 2억 5천 매달 제가 정말 너무 수렁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에는 이게 감당치 못하는 액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돈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어느 날이 왔냐면 이게 다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못한다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무실과 모든 걸 끝내기 전에 저는 그날 거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 지배인을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아무 돈을 못 빌려준답니다 그래서 제 자가용 그리고 제 아내의 자가용 가지고 제가 그 차를 팔러 갔습니다 절반 가격이라도 달라고 그랬더니 안된대요 그날 집을 팔려고 했었는데 그날 필요하니까 집도 팔려고 했는데 아무 일이 안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같이 일했던 여러 회사들에게 편지를 쓸어 타자를 치는데 제가 그동안 사업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인사 글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보내기 막 직전에 저와 제 아내가 그때 거실에 있었고 테레비는 켜 있었지만 소리는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메일을 딱 보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테레비 소리를 켜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내기 누르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소리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나왔던 메이트릭스 영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메이트릭스 영화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런데 영화 장면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영어 장면에서 그 위원의 앞에 서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또 위원의 사람이 이릅니다 이거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영화 장면에서 대답니다 네 당연히 하죠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어떻게 이걸 통과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또 영화 장면에서 그 배우가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장면을 뒤로 또 돌려서 다시 봤습니다 다시 또 돌려서 또 봤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일하러 나갔습니다 모든 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끊는다 그랬는데 어저께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끄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갔어요 재정부에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돈을 못 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꺼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 통장을 열어봤더니 우리가 지불해야 될 액수가 누가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지불해야 될 것이 우리 통장을 통하여 다 지불이 된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재정부에서 낸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 통장으로 넣어서 우리 통장에서 그게 다 지불 됐습니다 초자연 어느 누구도 이거를 인증하고 허락하는 게 없이 우리 통장으로 와서 이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초자연 그래서 이게 엄청난 액수였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이걸 누가 보냈는지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 감사라도 드리게 은행에서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은행 직원도 누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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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